미운사마 갑니다. 다음에는 정미정님 준비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찾아왔어요.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네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미운사마 갑니다. 오랜만에 찾아왔어요.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네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네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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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